2차삐에 3의 1 액션! 왜쯤 이렇게 깨끗하고 집이야? 만지는 건지 미끄러지는 건지 모르겠네 가 뭐해 너 왜 맞잖아 언니 지하씨가 시원하고 아 그래 여기 세밀내들 미리 나가 그래서 예전에는 멍멍에서 지하씨가 나왔네 니가 오면 여기서 맨날 무력하던데 기억나지 그렇지 지하씨가 시원하고 혜원이 대사할때는 혜원이 얼굴이 많아 다시 한번 응 우리 어렸을 적에 이가 오면 여기서 맨날 무력하던데 기억하지 그랬지 지하씨가 시원하고 혜지씨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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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만났 Rescue 대박 어, 여기 와야겠다 야, 한 번만 더 줘봐 여기, 이리 와 이거 마셔봐 빨랐다 맞습니다 뭐드냐, 뭘 달아낼게 아, 뭔 일이야 아,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,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딱 진 다음에, 어 이렇게, 이렇게 그렇지, 그렇게 이렇게 뭔 일이야 진짜, 세이지 그럼 진짜 같다 고무 같은 거로 갖고와야지 어차피 출동살기 장난 아니죠? 진짜 가짜 완전 가짜? 어 완전 가짜 조심해! 조심해!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아이고 이런 네 자리가 잘못됐어 백지원 뭐 나왔다 어떻게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어디 리허설 리허설 됐는데 이거 올리면 이거 올리면 저거 큰 거 갖고 한 번 돌리지 이게 이만큼 보다 이게 무릎에 이게 무릎에 착지를 잘 해야 되요? 네 액션 야 이 미쳐냐 다 가졌어 다 가졌어 내가 빨리 그냥 죽기 싫대요. 죽기 싫으면 살아야지. 액션! 왜 죽겠냐, 이 미친년아. 왜? 왜? 뒤지려면 너나 뒤지면 되자녀. 그냥 죽기 싫대요. 죽기 싫으면 살아야지. 액션! 왜 죽였냐, 이 미친년아. 왜? 왜? 뒤지려면 너나 뒤지면 되자녀. 죽기 싫으면 살아야지. 액션! 왜 죽겠냐, 이 미친년아. 가십니다. 공무송인 대피 공무송인 대피 공무송인 대피 가 Ñ здоров. 공무송인 대피 공무송인 대피 공무송인 대피 공무송인 대피 공무송인 대피 내 몸을 벌레 취급하고, 니년 몸덩어리는 돌덩어리여! 그래서 내 새끼 몸까지 손을 댔냐? 아가리야, 안 다치냐! 내 몸을 벌레 취급하고, 니년 몸덩어리는 돌덩어리여! 그래서 니년 앞에서만 서면 좋지 않사! 그래서 내 새끼 몸까지 손을 댔냐? 아가리야, 안 다치냐! 사운드, 다슛! 내가 경찰서 가서 내 죄를 다 구하고, 네 놈 죄도 구할 것이오. 아니, 네 놈 죄도 구할 것이오. 낙지야! 내가 경찰서 가면 내 죄를 다 구하고, 네 놈 죄도 구할 것이오. 다시 할 때... 뭐? 액션. 내가 경찰서 가면 내 죄를 다 구하고, 네 놈제도 구할 것이오. 경찰 말고 한 번만 더. 레디. 액션. 내가 경찰서 가면 내 죄를 다 구하고, 네 놈제도 다 구할 것이오. 그래, 네 년 중놈 간. 액션. 온라인 치기면 내가 고발할거야. 그래야지 미역탈 때 침통없이 죽였을거야. 네 안아는 어떻게 할까? 네 년이 나수 찍어 죽인 걸로 할까? 아니면 살려서 네 대신 데리고 살까? 뭐요? 액션. 네 대신 데리고 살까? 뭐? 액션. 아니면 네 대신 데리고 살까? 뭐? 도대신 데리고 살까? 네, 이봐. 노래 한 다리 부를까? 그래.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기섰달 것본 듯이 날 좀 보소 컷 네, 오케이입니다. 네, 오케이입니다. 감성! 액션! 컷. 컷. 확인 한번 봐봐. 컷. 그쪽은. 네, 한번 봐봐. 안녕. 그럼 저것도, 저것도 같이 찍어야 되지 않나? 그러니까 피 묻어서 뭐.